경상남도가 대선에 출마하는 각 후보와 정당에 제시할 지역발전공약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공약을 도내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건의해 최대한 대선 공약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류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월 19일에 열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상남도는 대선 후보와 정당에 지역발전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건의된 과제는 4대 분야 24개 과제로 경남의 발전전략 중 공약화할 필요가 있는 사안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기반 확충과 사통발달 물류교통망 구축, 친환경 청정경남실현 및 건강한 휴연경남 조성 등 4대 분야로 총 예산 규모는 23조 1,873억 원입니다. 세부 과제에는 항공산업 국가산단 조성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재추진, 친환경 대체 치수원 개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과제를 가지고 경상남도는 정당들을 직접 방문해 공약 채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선 공약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건의 이후에도 경상남도는 지역 주요 현황과 건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대선 전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정뉴스 류보람입니다. 3대 chef